이제 퇴근했으나 지금 시간 2시 53분입니다 이제 채점 한번 해보려구요 2시 53분 4분 10분 4분 14 15 30분대 30분대 안 나오네요 40분대 와 4분 10분 4분 10분 14 15 4분 10분 14 15 18 21 4분 10분 진짜 15 10분 20 21 4분 10분 4분 10분 진짜 10분 1개 1개 2 2 2 3 4 4 10 4 4 10 4 4 4 4 4 4 6 7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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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6 6 5 6 6 6 7 7 10 9 10 10 10 4 4 10 1 1 2 1 2 1 2 1 1 1 10 14 20 2 1 2 1 2 2 2 2 1 2 1 2 2 2 2 이거 하나 남아있네 하나 남아있죠 안 맞은 거 같은데 4, 10 4, 10 4, 10 4, 10 14, 15 5 1, 2, 3, 4 1, 2, 3 2, 3 번은 왜이렇게 낮지? 22위를 18번 다 맞았네 18번 18번 4번 10번 18번 18번 다 맞았네 14 15 12 14 15 4번 10번 일만 다 됐어 4번 10 14 15 4번 10 4번 10 아 말이야 진짜 이거 안나 뭘까? 앨렉스 4번 5 5 4번 5 4번 5 14 14 맞죠? 3번 4번 4번 14 14 15 5 오메오메 아이고 맞..맞는가 맞죠? 13번 아따 이게 14 아 13 14 이게 15가 돼 아 15 됐고 5 4번 와 이게 11 있으면 딱 4등인데 아 4등이네 와 좌다 두개 됐습니다 지금 두개 됐고요 두개 됐습니다 자 한번 봐봅시다 잠깐만요 4번 뭐에요 14 4번 10 4번 10 4번 10 4번 10 오 이것도 있어 오오오오오오 저 뭐야 15 14 14, 15, 22 4번, 14, 14, 15, 22 어떻게 했습니다? 14, 15, 22 맞죠? 맞게 했나? 10번, 21번 안 됐고, 6, 9 14번 됐고 4번, 4번 14, 4번, 14, 15, 22 뭐야? 잠깐만, 잠깐만 4번, 10번 4개 맞았네 28, 32 와 와 10번이 여기 18번 와 10번이 아래로 와가지고 18번 18번은 없네요 와 진짜 18번은 어디에 있었는데 18번 여기 번호가 여러분들, 여기 번호가 형님들 여기 번호가 18, 18, 18, 18, 18 이것이 이리 왔으면 이게 일로 됐고 이게 아래로 오고 여기 일로만 됐어도 와 진짜 4등이 얼마죠? 5만원인가? 5만원 와 대박이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게 6만원 됐고 이게 5,000원 5,000원 7만원 됐죠? 5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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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만원 된거죠? 7만원이 4,000원 5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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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이거 사가지고 또 없나? 아... 진짜 아까... 우후... 여러분들 이건 다 안된거 맞죠? 혹시 안된거 같나? 네 또 맞겠죠? 여러분들... 그래도 맨날 5등 뭐 한두개 되다가 이번에는 4등도 됐습니다 4등 하나 5등 네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... 진짜... 아... 네... 정말 말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육- 아... 휴육- 추웡- 4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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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구요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것은 다 찢어버릴께요 이것을 또 고대상 사볼까 그런 검색이 있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구요 또 다음에 또 희망을 가지고 사버려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따라주십쇼